곧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100만 돌파를 미리 기념하면서 두 분이 함께 만드는 콜라보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샷을 잡게 되면 감독님은 아니요. 아니요. 둘이 하는 거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까가 핫해서 이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연스럽게 두 분은 그냥 필대로 가면 돼요. 하나를 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로 가셔도 돼요. 어떤 걸로 가시겠어요? 하면 포즈 한번. 리치 리치 글리치는 한번 가야 되고. 화보 한번 갑시다. 화보도 갑시다. 우리 화보 때 찍었던 것처럼. 여러분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화보 한번 갑니다. 지금 너무 근데 멋있는 거 아닙니까? 너 이제 뽀뽀할 것 같잖아. 둘이 싸우다 뽀뽀할 것 같다고 그랬었단 말이야. 한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섹시한 느낌이 났고요. 보고 있다가 윙크를 하는 거야. 나도 그래. 하나 하나 둘 셋 윙크하다가 하트 우리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해줄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치 리치 글리치 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이렇게 하면 돼요? 약간 이탈리아옴 같아요. 하나 둘 셋 리치 리치 글리치 너무 좋네요. 좋아요. 늦은 시간까지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끝인사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소감과 함께. 이렇게 팬분들과 트위터 블루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성주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백만 돌팝니다. 리치 리치 글리치 백만 돌파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반응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도 하트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모두 다 어머나 하트? 하트 하트 세 분 같이 만드는 하트 아 좋습니다. 자 세 분의 하트 보시면서 저도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품 공개 후에 저희가 몰랐던 정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오늘 이곳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에서 정말 한 알은 풀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글리치 정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독특한 세계관으로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퍼져나가서 더 많은 190여 개국이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9시 2분인데 이제부터 정주행 시작하시면 내일이면 끝나요. 함께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리치 리치 글리치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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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